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배임 혐의가 오늘 물꼬를 텄습니다. 그 파장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동시에 이 배임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네,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좀 비슷했는데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게 오전 11시 45분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을 인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게 낮 12시 8분이고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게 지난달 21일인데요. 열흘 동안 지체를 하다가 공사 발표 23분 전에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 시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공사의 자체 보고서 발표와 선후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임이 워낙 예민한 이슈니까요. 현재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는 건데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책임이 있는 거냐. 이것도 조사를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탈이 사실이라고 하면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료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보고서에는 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장 서면 승인 문서는 출자 승인 한 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장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직접 단장을 맡았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범죄 흔적이 은폐되거나 숨겨져서 조사가 어려웠다고 적은 겁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남아있는 공사 내부의 문건을 언급한 것이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시청의 문서까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조서에도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다면서요. 네, 어제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 사태 압박 녹취록에서요.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시장님의 명의라고 언급합니다. 검살도 어제 사태 압박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사태 압박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진술 조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던 해명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집값이 올라왔으니까 집값 오른 거 우리가 나눠가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공사가 초과 이익을 나눠가지자고 제안을 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공사 측은 이 후보의 견해하는 좀 다른 의견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 배부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문제라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성남도시개발봉사가 스스로 배임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런 거 왜 낸 건가요? 네, 신리적인 계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사 측이 계산한 화천대유 등의 부당 이득은 1793억 원입니다. 금액이 워낙 큰데다 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이익 환수도 좀 가능한 겁니까?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송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에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민법상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초과 이익에 관한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경우에는요. 이 초과 이익을 범죄 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윤우 기자였습니다.